10.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신약 성경 이야기 10.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수석 사재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말했어요. 저희는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너희도 그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냐? 우리 최고의회 의원들과 바리사이들 중에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도 모르면서 예수를 좋아하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러자 최고의회 의원이면서 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를 보고 말했어요.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저녁이 되자 군중은 돌아가고 예수님은 혼자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하느님께 기도하셨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가르치셨어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자꾸 물어대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이들부터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해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같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해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은 화가 났지만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어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간다.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서로 말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한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라며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해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는 참되시기에 그분에게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뿐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울린 뒤에야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물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무에게도 종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령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